워너비옵사 안녕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저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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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늘! 저희의 데뷔 앨범 게임업이 프라임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기쁘죠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식 데뷔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데뷔 전에도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엄청 많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2월 23일! 저희에게 진짜로 데뷔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저희의 데뷔 앨범 스피링업은요 산뜻한 봄의 기운이 훨씬 나은 그런 중독성 강한 곡들 모아모아모아 앨범입니다. 저희들만큼이나 이 앨범을 기대해주신 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도적하더라도 예쁜 바쁠데요. 저희를 이렇게 항상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사랑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쇼케이스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게 좋아요. 7시 네이버 V LIVE에서 저희 판타지 뮤직 채널에서 쇼케이스 무대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못 오시는 분들은 꼭 V LIVE에서 만나요. V LIVE! 그럼 지금까지 What up here? 어서 오셨습니다. 안녕! 스프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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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안녕! 안녕! 카메라 나! 안녕!